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3월 학평 보노라 정말 고생하셨고 또 3월 학평을 학교에서 보지 않는 우리 N수생들은 선생님의 많은 수강생 중에 많은 N수생들은 꼭 시험지를 뽑아서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학평 공통문항부터 해설을 할 텐데 선생님은 항상 이 3평, 6평, 9평 중요한 시험들은 전문항 해설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줄 필요는 없을 테니 모든 문항에 대한 출제 의도를 한번 짚어볼게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3월 학평이 전년도 수능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그해 수능이 이 3월 학평의 좋은 문제가 변형되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관점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의 관점 올해 수능에 출제될지도 모르는 적중률이 높은 30문제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공부의 연장선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거듭제곱근과 지수로 표현된 수가 주어져 있어. 거듭제곱근, 지수로그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실수에 대한 마지막 표현을 배우는 단원이 지수와 로그 즉 수원의 첫 단원이에요. 그 지수와 로그라는 제목의 단원에서 우리는 거듭제곱근, 지수로그로 표현된 세 가지 실수를 꽉 채우고 있는 실수축을 꽉 채우고 있는 수들의 마지막 표현으로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거듭제곱근은 그 정의나 또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그 수가 발생하는 시작은 아주 중요하지만 연산을 할 때는 거듭제곱근이 지수로 통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수를 보면 세제곱근 54? 이거 어디서 오는 수야? 그러면 x세제곱과 y는 54의 교점의 x좌표가 세제곱근 54야. x세제곱이 54가 되는 방정식의 근 3개 중에 실근인 x세제곱과 y는 54의 교점의 x좌표 그걸 실수이기 때문에 정의는 해줘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수가 세제곱근 54라는 거죠. 그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수는 이 수의 시작, 그 출처를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만 거듭제곱근의 연산 법칙을 사용하진 않는다. 지수로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서 거듭제곱근을 받아줬잖아.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연산하는 게 출제의도야. 그래서 식 속에, 문제 속에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수가 보여 그럼 빨리 지수로 바꿔 이것도 출제의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으로 연산하시면 되는 문제. 출제 포인트는 지수법칙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전반적인 1단원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지수로그와 관련된 더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출제의도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짚어본 거예요. 자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보느냐. 그러네요. 2분의 1의 F'이 3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가 라는 게 출제의도. 3번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 그러면 1, 4, 4분명 각 중 세타가 있는 거야. 라는 거고 뒤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의 삼각피가 다 보이지만 원하는 게 탄젠트니까 좌우변에 코사인을 나눠서 탄젠트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겠네. 오케이. 자 4번 문제는 FX 함수가 분리되어서 주어져 있어. X는 3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3의 좌극한과 3의 함수값과 3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과 우극한은 하나의 함수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함수값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3보다 작다인 영역이 주어진 함수에서는 좌극한을 가져다 붙여야 되지만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니까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분리된 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각각의 함수값 집어넣어서 같다 라고 해버리지만 좌우가 다 다항함수로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 한번 짚어보고 굳이 설명하자면 그래서 연속성이 출제된 거죠. 오케이. 자 5번 문제는 도함수가 주어지고 F1은 6이다라는 초기값이 주어졌습니다. 적분 상수 C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적분에서 부정적분 찾아서 적분 상수 C 구해서 F값 계산해라고 하는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적분 파트에서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에서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의 역사가 아니라 미분의 역사에서 미분에서 F'이 있으면 원래 있었던 함수도 찾을 수 있어야지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출제가 되면 빅킬러든 중킬러든 킬러든 매우 계산의 관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미분의 역연산에서 만들어진 함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단순 빅킬러로 많이 나와요. 너는 미분 되어서 F'이 되기 전 함수를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미분의 역연산이 가능하냐 라는 부정적분이 출제의도 릴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